최근 채소 가격 많이 올랐죠. 그런데 올여름 장마로 인해서 농산물 물가 더 치솟을 것이다 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이인철 참정은 경제연구소장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런 폭염 때문인가요? 채소 가격이 계속해서 급등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이번에는 채소 걱정입니다. 채소 도매 가격이 들썩이고 있는데요. 20일 기준 시금치 4kg 가격, 도매 가격입니다. 2만 원 선을 넘어섰는데 한 달 새 66%가 뛰었습니다. 청상추 가격은 45% 상승을 했고요. 당근 가격도 26% 올랐습니다. 이게 도매 가격입니다. 도매 가격은 시차를 두고 소비자 가격에 더 큰 폭으로 반영이 됩니다. 이게 때이름 폭염이었다면 폭우, 폭염이 왔다 가면 또 뭐가 있느냐? 바로 병충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일뿐 아니라 양돈농가도 비상인데요.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지금 경북 영체는 한 농가에서 4년 만에 첫 발생을 함으로 해서 지금 정부와 유통업체가 대책만을 서두르고는 있습니다만 핵심 이외에 뾰족한 수법이 없습니다. 기상이변에 따른 먹거리 물가 불안이 전반적인 농산물로 확산될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채소도 채소인데요. 최근에 사과에 이어서 백가까지 급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가 과일 4만 톤 추가 수입하겠다라는 대책들 내놓고 있는데 과일급 안정시킬 장기적인 대책 좀 필요한 거 아닌가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먹거리 의식주 물가가 OECD 평균의 1.6배에 달한다라고 했는데요. 한국은행은 우리나라 농산물 가격이 다른 나라보다 특히 비싼 이유를 세 가지로 꼽고 있습니다. 너무 낮은 생산성 그리고 유통비용, 제한적인 수익을 꼽고 있는데 이걸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반기적인 대책, 수입 과일 확대로 지금 정책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금사과에서 한 개 배가격이 6만 6,500원을 달성을 하고 있는데요. 역대 최고 가격이고요. 1년 새 2.3배나 올랐습니다. 배가격이 크게 오른 건 지난해 이상기후로 생산량, 저장량이 급감했기 때문인데 문제는 더 오를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특히 최대 배산지가 전남 나주거든요. 여기에서는 곰팡이 극인 흑성병이 확산이 되다 보니 한국농청경제연구원은 이달부터 수확기까지 수확기까지 사과의 공급량은 한 21% 줄고 배 공급량은 무려 87% 감소할 것으로 보여서 지금까지 금사가 걱정했다면 금배를 걱정하는 시기로 옮겨가고 있는데 문제는 사과 배는 사실상 수입이 금지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사과 배 찾던 소비자들이 과연 수입 과일, 망고나 오렌지로 수요로 분산할 수 있을지 좀 실효적인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폭염의 장마까지 먹히면서 최소값 오르고요. 과일값 모두 더 오르게 됐습니다. 농산물 가격 상승, 그러면 또 물가까지 또 끌어올리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사실 지난달 소유자 물가 지수는 2.7%입니다. 두 달 연속 2%지만 신선 과일 지수 물가 상승률은 무려 40%에 육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덜부터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이 되는데요. 과일의 최대 주산지가 바로 대구 경북 지역입니다. 여기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농산물 생육 전반적으로 좀 부진하고요. 올여름 기록적인 장마까지 예상되다 보니 복숭아 자두와 같은 과일의 피해가 우려가 되는데 습기를 많이 머붙게 되면 당도가 떨어지고 상품성은 하락해서 판매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거고요. 또 지난달 중순부터는 과수화상병, 과일의 흑사병이라고 하는 게 충청지방 사과배 가수원에서 발생을 해서 아마 폭염에 따른 탄저병까지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면 올해 수산량이 줄어들면 내년 과일 가격이 다시 오를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먹거리 물가도 걱정인데 이런 폭염에 하반기 공공요금 인상 가능성도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전기요금은 일단은 동결이 됐지만 도시가스 요금 오르지 않겠냐 이런 우려도 나와요. 맞습니다. 전문가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반기 최대 물가 불안 요인은 공공요금이다라는 건데요. 지금 전기요금은 소비자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서 3분기까지 동결하되 그러나 가스 요금은 현실화하겠다라는 겁니다. 도시가스 요금은 아직도 원가의 80에서 90% 수준으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계에서는 10% 이상 두 자릿수 인상을 요구하고 있는데 물가관계 당국은 무슨 얘기냐. 물가를 감안하게 되면 소폭 인상이 그쳐야 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가정용 가스 요금은 지난해 5월부터 동결되다 보니 가스 공사의 미수금이 지금 13조 7천억 원으로 늘었고요. 미수금이 늘게 되면 차익금을 늘려야 되는데 지난해 이자만 1조 7천억 원입니다. 이게 전부 세금입니다. 그러다 보니 난방 사용량이 적은 여름철에 요금을 좀 현실화하겠다라는 건데 하반기 가스 요금 인상을 놓고 관계부처가 협의 중이긴 합니다만 물가 감안하게 되면 소폭 인상이 그칠 확률이 높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물가 관련 이야기 좀 해봤는데 부동산 시장 관련 소식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아파트 전세가 앞서 리포트를 통해서 전해드렸지만 무려 57주 연속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냥 1년 가까이 그냥 계속 올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음 달이면 전세 시장 더 불안해질 수도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빌라 전세 사기 여파로 아파트 전세 찾는 수요가 늘었고요. 여기에다 전세값 상승폭이 커지니까 일부에서는 이참에 매수로 돌아서라는 분위기가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매매 가격까지 들썩이고 있는데요. 문제는 하반기 전세 시장이 더 불안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2020년부터 인재차 3법, 이른바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했는데 2 플러스 2, 4년 임기가 만료된, 전세가 만료된 만기 매물이 하반기부터 무려 2만 2천 건가량이 지금 쌓여 있습니다. 여기는 반드시 집을 비워줘야 되는데 2년 전 한 차례 갱신할 때는 임대료 인상폭 연 5% 이내에 그쳤다면 이번에는 신규 계약입니다. 이렇게 되면 그동안 4년 동안 못 올렸던 임대료 한꺼번에 임대료에 반영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하반기 전세값 상승폭은 더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좀 답답해지는 것 같은데 물가의 부동산 이야기까지 이인철 소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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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